추미코 그 친구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더 가깝습니다. 후쿠오카에 삽니다. 남자친구 없는 지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남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쓸만한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후쿠오카가.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10년 만에 만난 일본 와이프의 친구 이야기라는 주제인데 여러분 박간혜가 인간관계가 좁습니다. 친구가 잘 없어요.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밑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밑천 다 드러나면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팔아야 되거든요. 팔 정도의 친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게 교육관계가 좁은 사람들이에요. 맞아 맞아. 이런 직업을 하면 인맥으로 여러 여러 국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일은. 그랬던 와중인데 갑자기 추미코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추미코에게. 휴가가 생겨가지고 삿보로로 왔는데 삿보로 사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만날래? 그래가지고 추미코가 만나고 온 거죠. 나는 그냥 집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추미코가 갑자기 꽃단장을 하더라고. 오상 친구 만나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머리에 이제 머리를 쭉쭉 펴면서 우리 추미코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편집하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추미코 얼굴 바쁘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니? 그러니까 친구 만난대요. 참고로 여자 사람입니다.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미혼입니다. 동갑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예요. 좀 오래된 교우 관계죠.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 친구도 취업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10년 동안 못 만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물리적 위치상 못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본 그거 제일 북쪽에 있는 호카에도 삿보로에 살잖아요. 추미코 그 친구 어디 사냐면 여러분들이 더 가깝습니다. 예. 후쿠오카에 삽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일본에 있으면서 후쿠오카는 잘 안 가거든요. 왜? 후쿠오카 가는 게 3시간, 부산 가는 게 3시간, 서울 가는 게 3시간이에요. 사실상 국제선이에요. 어디 가서 갈 일이 없어요. 저희가 나고야 쪽에 있었을 때도 도쿄 쪽에 있었을 때도 후쿠오카는 역시 좀 거리가 머니까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랬던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추미코가 만나러 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가 만나고 왔다 이랬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추미코가 오상 밤 늦었으니까 이 삿보로 시내에서 만났어요. 오상 친구 약속 끝나고 오상이 나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무슨 말이겠어. 밤이 늦었으니까 마중을 나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추미코 알아서 추미코 우리가 집이랑 시내랑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와라. 이래서 나도 이제 걸어나가고 추미코도 걸어나가가지고 밤 그때 한 12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미코 데려가지고 하니까 추미코가 좋아가지고 남편 마중 나오니까 좋아하거든요. 오상 이래가지고 이제 털썩 앉더니 그래 놓고 이제 집에 가자. 추미코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추미코 여사님이 입에 모다를 달았는지 이제 오상 그래서 친구를 10년 만에 만난 이래부터 있잖아요. 텐션이 업돼가지고 있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사회선에 없는 남편이라서 뭔가 친구랑 만났을 때는 좀 얘기하면 어 그런 세계도 있구나라든지 조금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친구를 만나면 인격이 바뀌잖아요. 과거에 이제 본인의 인격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 과거 인격에서 변신이 안 된 상태로 이제 제가 마중을 나가다 보니까 오상 이래가지고 이제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다가 방송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미코가 일단 그 친구를 만나서 일단 외모적인 거에서 너무 놀랐나 봐. 맞아. 뭔가 아주 있잖아. 어른 여성 분위기고 노는 언니 분위기고 아무튼 원래 이쁜 친구였는데 아이고 이쁘다 해서 아마 그때 만났을 때 얘기 방이사 안채가 와 이쁘다. 부럽다 이쁘다. 왜 저는 이렇게 아줌마지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었어요. 독신이니까 그쪽은. 남자친구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가지고 하면서 둘이 사는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10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살았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지금은 후쿠오카가 이제 모체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역사원. 정사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직하다가 그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대기업에서 막 지방정사원.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이제 정사원 중에서도 어디든지 전근을 가야 되는 전국 정사원이랑 그 지역에서만 일해도 되는 지역한정정사원이라는 게 옛날 기업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역한정정사원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들어가서 정사원이 됐으면 어찌면 정년팀 때까지 그 지역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미권대에 흔히 말하는 푸념을 좀 얘기하는 거죠. 오랜만에 고향 친구니까. 그래서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죠. 제일 먼저 급여가 적다. 거기다가 플러스 그렇죠. 이 짠 월급을 받아가면서 어쨌든 지역정사원이니까 여기서 정년팀 때까지 흔히 말하는 앞으로 30년 정도는 계속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국정사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한계가 있대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60세까지 일한다. 그런 미래가 다 보인다고. 그 순간부터 현타가 왔대요. 그것도 왜냐하면 제가 88년생 올해 만 35살이 돼요. 여자가 35살 괜찮아 라고 뭔가 걱정이 시작하고 나서 60세까지의 미래에 현타가 왔대요. 오랜만에 35살이 된다. 앞으로 나는 결혼 안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런 현실감이 오고 나서 그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푸쿠오카 쪽이라 했잖아요. 거기기 때문에 좀 더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왔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에 기반을 해가지고 추미코 친구의 고민, 팩트체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푸쿠오카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부터 이래서 관광으로 많이 가서 백팬이 해외랑 연결돼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푸쿠오카는 특징적인 걸로 딱 하나로 해결이 된 게 있어요. 아까 추미코 친구 얘기할 때 추미코 친구가 추미코랑 동갑인 여성인데 이쁜데 독신이라 했잖아요. 남자친구 없는 지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쓸만한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 많은 동네입니다. 푸쿠오카가. 왜 이런 동네일까? 라고 했을 때 푸쿠오카가 좀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어로 보면 여러분 일본의 경제학술자료 논문 찾는 곳인데 여기서 지점경제도시 푸쿠오카라고 써있는 논문이죠. 2018년 논문입니다. 지점경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점의 반대말이 뭐예요? 본점이요. 일본은 대기업이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기업이 물론 나고야, 오사카, 도쿄 이런 데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푸쿠오카는 그렇죠. 다른 대기업에 푸쿠오카 지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 도쿄의 본점, 푸쿠오카의 지점, 나고야의 본점, 푸쿠오카의 지점을 놔두는 곳이 상당히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지점을 많이 놔두냐, 푸쿠오카의 했을 때 푸쿠오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도쿄에서 푸쿠오카의 신칸센으로 연결하면 거의 5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사항 일반적으로 공항이랑 시내는 멀지 않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푸쿠오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거죠. 푸쿠오카의 신칸센역이니 하카다역에서 푸쿠오카 공항이 있잖아요. 걸어서 34분, 거리로 차 타고 10분,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푸쿠오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시 안에 공항이 있는 거거든요. 대구랑 비슷하겠네요, 그런 의미로는. 국제공항입니다. 큰 비행기도 내릴 수가 있어요, 푸쿠오카 공항에는. 일본의 다른 오사카, 나고야의 왕도 신칸센으로 연결이 되고 공항도 바로 안에 있고 여기에 비즈니스 거점을 두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동네란 말이에요, 푸쿠오카가.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만남이 없다는 말이랑 무슨 연결이 되나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라는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신 부임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본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점으로 발령 나가지고 한 3년, 5년 정도 살다가 다시 본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텐킨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전근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후쿠오카 상위 입장에서는 몇 년 후면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후쿠오카라는 겁니다. 참고로 10년 만에 만난 이 친구도 아버지가 텐킨족을 아버지가 전근족. 그런 분이었으니까 이사를 많이 했었어요. 언젠간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조심스러워진다. 거기다가 또 후쿠오카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일본의 3대 유흥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오카에 하나 있거든요. 왜 일본 3대 유흥가가 지방 동네 후쿠오카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전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중년의 셀러리맨들이 혼자서 사는 동네가 여기거든요. 반대말하면 독신 여성 입장에서는 남자를 만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바깥의 방식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규슈는 리얼 남존여비가 남아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예전에 일본 여자력에 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라면 엄마 나 예를 들어 도쿄 대학 가고 싶어요. 아니면 오사카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해요. 딸이 태어났는데 도쿄 가서 대학 가고 싶어요. 오사카 가고 싶어 이러면 높은 확률로 너는 나가면 안 돼가 되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성들은 가능하면 자기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부모들이 좋아하고 그게 어느 정도 문화로 받아들여진 동네예요. 규슈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자면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후쿠오가 가지.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남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점 경제 도시다 보니까 그런 남자가 적습니다. 압도적으로 적어요. 이 동네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만남의 기회가 적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몇 년 후에 다시 도쿄라든지 그쪽에 돌아간다.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는 규슈에 있어야 되고 있고 싶고 그리고 일이 있으니까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녕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이게 특히 이런 후쿠오가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게 서일본 시티은행이라 이래가지고 후쿠오가에 있는 지방은행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행 자료입니다. 후쿠오가의 남녀비를 보면 여성이 많다. 후쿠오가는 25세, 29세에서 여성이 더 많고 30세, 34세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고 35세, 39세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동네예요. 후쿠오가에 태어난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는데 태어난 여자들은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후쿠오가가 여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추미코의 나이때 여성들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좀 이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좀 역전이 됐죠. 일본 다른 지역이랑. 그게 저도 몰랐어요. 친구랑 만나기 전까지는. 뭐 그렇구나 라고. 후쿠오가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성의 독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일본 전국 평균의 역선 독신율 30세, 34세가 34.6%가 독신인데 후쿠오가는 36.9%가 독신이고 반대말하면 남자는 독신율이 전국 평균이 47%인데 남성 44% 그러잖아. 즉 뭐야? 남자는 결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35세, 39세도 똑같이 가죠. 여성이 불리한 도시에요. 이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한국어로 번역. 일본 경제 잡지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두는 거예요. 젊은이율도 넘버원. 예 맞습니다. 일본에 있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정도 된 도시 중에서 10대, 20대 비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후쿠오가 갑니다. 오우. 그 다음에 그 10대, 20대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후쿠오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지에서도 있죠. 인기 있는 남자는 후쿠오가에서 살아야 된다고 아니 잡지가 대놓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를 들어 만남을 추구한다.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후쿠오가에서는 만남을 추구해도 된다라는 식으로도 비춰져가지고 이런 기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약간 좀 있잖아요. 좀 약간 옛날 사고방식이기도 한데 일본에서 여러분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일본 그 뭐냐 이거 교수님들이 연합해가지고 남녀평등률 이런 거를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남녀평등이 높은 건 도쿄가 높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도시로 가면 갈수록 일부에서 남녀평등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촌으로 가면은 좀 뭔가 그게 내려간다. 그렇죠. 이런 자료를 많이 냅니다. 그 중에서 후쿠오가 있잖아요. 후쿠오가는 일본 전국에서 남녀평등률이 19등입니다. 일본 전국이 47개 도도보연이 있는데 47개 지역 중에 19등이라면은 아니 오상 남전협이라면서 이 정도면 남녀평등하네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료가 시합을 할 때 통계를 어떻게 내냐면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은 남녀평등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후쿠오가는 여성이 많고 아까 추미코 친구도 독신여성 일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깎아먹는 게 있잖아요. 자 뭘 깎아먹냐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건데 자 보세요. 부부 둘 다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라든지 육아에 충당하는 시간의 남녀 차이가 전국에서 넘버원입니다. 무슨 말이야? 맞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쪽 지역은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남아있죠 다른 지역 그렇죠. 남편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된다 까지도 말해 나오는 게 이 지역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런 기사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왜 나온지 알겠죠. 또 이쪽 지역은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흔히 말하는 밖에 나가면은 가오를 잡아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성은 남성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라는 게 좀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경제답지 아저씨들 보는 이런 곳에서 후쿠오카는 드림이에요. 일본에서도.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방송분들이 아니 오상 그러면은 한국 남자들 후쿠가가 가지고 이슈니 오사케 노무 또 이런 사람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늘어나잖아요. 그분들도 다 눈이 있습니다.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눈은 높으니까 어느 나름대로 여기도 독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하자면 대기업에 지점들이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꾼이 많아요. 이쪽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꾼을 못 맞추면은 그냥 혼자 있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찬스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만큼 허들도 높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 그러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인기 있는 남자는 후쿠오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남자들이 후쿠오카에 사는 게 아니라 인기 있고 원래부터 좀 잘나가는 친구들은 후쿠오카에 가면은 더 인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인기 없던 친구들이 가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는 분들인데 특히 후쿠오카를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런데 한국 분들이 후쿠오카 많이 가실 때 후쿠오카는 텐진 아예 뭐 후쿠오카에 있잖아요. 라면 이치락 뭐 그런 거 이제 막 드시러 가는데 그 이면에 후쿠오카라는 동네가 사실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런 게 있다. 그거를 추미코 그쪽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결을 준비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추미코가 있잖아요. 친구 만나 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상 이러면서 후쿠오카 후쿠오카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지역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딱 들으니까 야 이거는 정말 방송거리도 좀 되겠다. 좋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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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코 친구 만나서 온 이야기 고마워요. 라고 내가 추미코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추미코한테 한마디 했지. 그래서 추미코 왜 우리가 삿보로 사는지 얘기해줬어요? 당연히 뭐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지금 뭐하고 있어? 여기서 뭔가 판매원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친구가요. 제가 스마트폰 콩콩콩콩 하고 이것입니다. 유튜브 하고 있다고 얘기해준 거예요. 에에에에 뭐에 너 유튜버야 라고 괜찮아 잘 볼 수 있어 생활을 할 수 있어 걱정을 하더라고요. 먹고 살 수 있냐고 왜 이런 걱정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아까 유튜버에 라면서 그 친구가 질문 하나 했대요. 일본 유튜버라면 일본에서는 여러분 안건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업한테도 홍보 피하라는 거 있잖아. 이거 쓰세요 이거 일본 유튜버는 그걸 안건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직업이면 안건 숙제가 있다 하는데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없어요. 우리 하나도 그러니까 좀 생방송 라는 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생 예 숙제 안건 그런 거 안하고 생방송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괜찮냐고 씁쓸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쯤이면 이제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느꼈는데 괜찮아 그 일 그거 앞으로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걱정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우리 마노라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전해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아예 그냥 유튜브로 박제를 시키자. 나의 이런 다짐이 바뀌지 않도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